왜 그래야 하는데 왜 살아있으면서 죽은 걸로 해야 하는데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일주일 스케줄을 알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 몰았는지 모든 거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전수지의 반격인가 어머니 저 사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조만간 내가 그 애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수지 니가 앞장 서 그 반지 뭐야? 커플링이지? 전에 샘이랑 같이 꼈던 커플링 맞지? 아니 어디 가셨길래 아직 안 들어오시는 거냐고 제니퍼한테 가셨나?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거야? 제니퍼를 꼭 닮은 전샘이라는 아가씨가 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 조심하란 뜻이에요 미나영씨 그게 당신 수법이지